자전거 타러 가요? 그래서 시내 통화 좀 해야죠. 우와, 형. 뭐야, 이게? 저거 너무 좋다. 너무 많이 보고 싶어. 형이랑 갈 데가 있어. 어디? 그냥 가보면 알아. 거기 가면 동물들 있고, 식물 있고. 야, 그거 괜찮다. 시원해, 실례야. 동물원, 식물원 이런 거야? 실례야, 실례. 자스피우? 같이 가자. 오케이, 고. 유릴 때만 영어 하더라. 실례... 못해도 안 듣는 사람하고 해야죠. 내가 지도해놨어, 형. 좀 불안하다. 자전거 렌탈료가 만 원밖에 안 하니까, 24시간에. 내가 워낙 되겠어요. 그러니까, 이거 하루 종일 갖고 놀아도 되네. 맞아요, 맞아요. 가자. 나만 따라와. 고! 야, 이 느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고! 야, 여유. 이것이 여유다. 나 겨드랑이에 솔직히 땀나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. 그렇지. 바람이 불어졌어, 청하철이야. 아니, 그런데 외국에서 자전거 렌탈해서 타보면 진짜 달라요. 너무 좋아요. 진짜 여유로워요. 날씨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. 그럼. 친구랑 같이 들어갔러예요. 소음에 좀 담아놓은 것 같아요. 안녕. 안녕. 아, 여유롭다, 여유로워. 야, 좋다. 어 저기다 케언즈 줌 형 여기야 여기? 어 케언즈 줌 아니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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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 되겠다 봐봐요 아 저기 너무 신기했는데 오 들어가면 새가 인사를 해요 야 우릴 반겨주네 뭐지? 새 새 새 아 쟤구나 안녕 너무 예쁘다 고맙다 들어가자 야 새가 자유롭게 다 날아다녀 그냥 날아다니네 보시면 한가운데 나 시무랑 같이 농무랑 시무랑 같이 응 여기가 저런 못 봤어? 우리 옆으로 쭉 지나가는 거 새 형 저 위에도 새가 있고 야 그냥 막 다니는구나 참 신기한 게 근데 새 저렇게 많으면 그 새똥 때문에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새똥이 없지? 그러니까 진짜 얘네 집인 거 같은데 그치 그치 그치